음악 음악 선생님 이번 영상에서는 화상이띠들,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냥 통계학적으로 범띠의 띠에 대해서 성분을 얘기할게요. 범띠는 왕이야. 나는 당당해. 누가 날 건드리면 화가 나. 화가 나 당당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내가 어떤 왕 노릇을 하려고 그래. 범띠 가신 분들 다 그래요. 누가 나를 지적을 하거나 누가 나를 명령을 하거나 누가 나를 시키면은. 화가 나버려. 참다가 금방 금방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과묵하게 있다가 웅 하고 화를 내. 그게 범띠의 호랑이. 호랑이의 띠의 성분입니다. 자 우리 범띠 가지신 분은 남자 같은 분은 벼수른이 많아. 왕이니까. 근데 왕이니까 나 위에 밑에 사람 이렇게 내려다봐. 그러니까 고집이 세. 사람이 고집이 내려서 사람들이 멀리 가. 낭패가 와. 그럼 범띠는 올해는. 어이구 내가 왕 대접받는 일을 조금 자제. 좀 점잔하죠. 점잔하지 않고 입가에 미소를 많이 지세요. 이를 벌려서 대범하게 벌려도. 크게 하지 마라. 자 범띠도 원진 또 있죠. 닭띠. 우리 잔나비. 아유 이것도 나 약을 올려. 닭띠는 왜 원진인지 알아요. 호랑이는 있는데 닭띠는 벼슬이 붉어. 오랑 벼슬이 없어. 그리고 닭띠는 천 개라서 물을 먹고 하늘을 쳐다봐. 그래서 원진이야 원진. 잔나비는 약을 올려. 이러면 그냥 잔나비가 얼마나 영리해요. 너무 영리해. 그러니까 호랑이는 품이만 갖고 갖고 있지 못해. 아유 저건 그냥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속이 상해. 미칠 것 같아. 그게 충이라 그랬어. 충. 살을 맛난다. 충. 그러면 올해 잔나비 띠도 나는 조심해야 돼. 약이 올라. 오랑. 잔나비 띠는 7월 2대. 7월이 우리가 잔나비 달이라고 그래요. 8월이 닭띠라고 그래요. 닭, 닭. 8월. 그러니까 올해 오랑이 띠는 뭐든지 자리 점잖게 앉아서 조심하고 뭐든지 고집 쓰지 말라 그래서 낭패를 본다. 소띠의 모든 일을 건들지 마라. 그런데 특히 7월달, 8월달은 어이구 나는 미쳐 죽어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아이 그까진 거 뭘 믿어. 아유 뭘. 아유 뭐. 나는 내 90대를 할 거야. 7월달에 사업을 하고 8월달에 뭘 했어. 다시 아마 어느 제자님한테 찾아갈 거예요. 나 죽갔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낭패가 오니까. 자 우리가 망신 또 있어. 망신. 돼지띠. 우리 만약에 얘네도 범띠가 젊은 사람들 연애를 한다. 연애. 어 나 돼지띠 만났어. 근데 다른 해운년에 만났으면 참 좋은데 올해. 신축년 근무 신축년 나가는 삼대 신축년 하늘에 주신. 그 나가는 삼대에 어머 돼지띠를 만났더니 나는 이거는 약을 올려. 망신살이 뻗쳤어. 잘 사귀다가 이상하게 걸고 넘어져. 그래서 망신살이 있어. 그러니까 돼지띠 만나면 조심해. 자 우리 다 이렇게 호랑이띠 오늘 신축 저기 저 소띠 해운년에 들어서 닭띠 잔나비 얘기 드렸습니다. 7월 8월 엄청 조심해라 그랬어요. 자 올해 호랑이띠는 점잖게 앉아서 사랑을 많이 주라 그랬어요. 그럼 오히려 나는 해야 되는 일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저절로 점잖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몰려와. 나 좋은 일이 자꾸 생겨. 그래서 꼭 나쁘다고 하지 말고 이런 거를 우리가 방송을 내고 유튜브를 내고 또 어느 제자님들을 내고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기울이지 말고 내가 피해가는 방법을 기울이세요. 그러니까 호랑이띠 가진 성분은 됐으면 과묵하게 말수를 줄이고 남한테 예절을 갖춰. 꼭 나쁘다는 거는 피해가라는 거지. 그걸 나빠서 나는 오래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피해서 내가 잘 버티고 나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호랑이 범띠 여러분 올해 잘 넘어가세요. 그 자리에 멈춰서 남한테 웃음을 주시면 고집 쓰지 마세요. 낭패 보지 않게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경복궁 대걸 할머니 또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어 으 으 감사합니다.